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영웅시미군 야 형님 거기서 뭐해요? 어? 앞으로 좀 더 가야되나? 예스! 아 여깄다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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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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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요 둘러있는데 앞으로 가요 아 나 몰라 어어 당신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어 흐흐흫 우린 일에만 신경쓰거든 전혀 어 건물권에 당신과 우리 일행중 누가 뛰어난 건게임인지 알아보는게 좋겠죠 자아 스탑 대실패했어 대실패했어 괜찮아요 제가 실명 걸릴테니까 어우 실명 또 또 또 막혔어 네 야 실명 왜이렇게 안막냐? 이상한데? 네 죽었어요 자 얘 쟤 그거 갖고 있을거에요 그 건틀렛 어쩌구저쩌구 가지고있죠 네 그거 그 뭐야 나냥님 주죠 흐흫 네? 나냥님한테 나냥님이 더 근접만 되나 정의?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 뭐야 둘레니님이 가지세요 저 들였어요 저게 근접만 되는지 장걸리도 되는지 기억이 안나네 다시 또 하나의 전투가 있는데 내 기억으로 여기 오고메이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장을 해야되요 저장찍고 아 1800정도 보면은 뭐하게 1800 경험치요? 네 그럼 레벨이걸이라고요? 네 저는 2000 어 이제 저장찍있다 어 뭐 뭐가 잘못됐어?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소 어 그 안을 주시오 그 안을 주시오 그 안을 주시오 그 안을 주시오 아 이제 큰일난데요 마침내 자유다 비밀 자유 죽기 전에 내가 최강의 오고 마법사인 가르크를 기쁘게 했다는 것을 알도록 해라 지금 깨어나서 약하지만 내 조굽은 나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냐? 우리도 널 만나서 기쁘다 아 가진거 다 내놔 오오오오 어 오오오 분신쌄다 화상분신 아 분신 정도가 아닌데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떡하죠? 크 아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저..뭔있어? 자,뭔있어? 야,쟤쟤쟤쟤쟤 쟤 나를! 나를! 아아..나를 겨냥하고 있는줄 알았어 에이 바보같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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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아야야야야야 천천히 가시지 잠깐만 아이씨 자 자아 주시오! 주시오! 아이죽! 자자자자 아유, 너 왜 어디가노? 안되나나나나납 오지마오지마오지마 오지마아아앍에에 자자아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격! 아아아아 제가 먼저 갈게요 예 그래야될거 같아요 저 전기... 저항력 있죠? 저 50% 있어요 전기전 자 나는 그 몬스터 소환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저 흡수불량 있어요 이거 드시고 가면 되려나 어 아아 전기 흡수불량 1번 이거를 드릴게요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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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누구한테 자 둘레느님한테 어 나한테 왔네 잠깐만 둘레느님 저거 저 이거 물량 먹으면 100%죠? 네 고! 먹고 오오오 가까이 가지마 직선으로 쏠거야 아마 직선으로 쏠거니까 아 아 아 아따 잘 싸운다 뭐야 뭐야 자자자 마법 안먹히는거 같아 마법 안먹히는거 같아요 저거 저거 하궁보족구스 때문에 어쩔수가 없어 오오 오오 자자자 포션 먹어요 포션이 없어요 틀레느님 위험 포션 없다고요? 포션 포션 어 잠깐만 잠깐만 제가 드렸어요 포션 줬어요? 네 제거 두개 드렸어요 오케이 네 자 다시 꼬어 네 오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와아아아 와아아아 저거 저거어떻해 죽지 자 마법이 라이트닝 두번에 산성인데 이걸 마법방어물력 드릴게요 마법방어물력 있어요? 네 그거 근데 지금 쓰기 너무 아깝지않나? 괜찮나? 아 그건 그런가? 저 서리거인힘의 물량있는데? 거인의 물량의 힘은 지금... 괜찮고... 저걸 몰때든 버텨야되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자 먼저 해놓고요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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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제대로 타겟팅이 그 소환수한테 들어왔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소환수한테 들어왔어요? 야 역시 나냥님밖에 없다 근데 왜... 댐지가 안좋아내고요 안좋아내고요 허상분신에 지금 댐지가 막혀서 그래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다시 빨리 빨리 아우 산성 산성 아아... 자 그러면 앞으로 그 나가지마요 네... 다트 던져요 다트 던져요 그냥 먹지말고 다트 던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vague 던져요 트에 타이 야 여기서 이 소환 스크롤 소환 지팡이가 이렇게 잘 먹혀를 줄이야 하긴 뭐 소환 지팡이가 사실 솔직히 좀 그런거기네 좀 사기성이 있어요 제가 마법 쟤네들한테 다 쓰면 아마 제가 물리공격으로 아마 그 할거에요 한 번 더 써야되나 자 오케이 안티아닌이 뭐 써주세요 자 몇명 남았냐 한 마리 아니요 토견 있는데 와 이게 몇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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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공격한다 오 일로온다 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잠깐 뒤로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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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되겠다 직접공격도 정말 장난아니다 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산성때문에 너무 아파요 아니 산성이 문제가 직접 공격도 엄청 세네요 그냥 몬스터 소환 그걸로 그냥 가야겠네 수없다 오케이 멀리서 이거랑 쏘게 어쩔 수가 없어요 멀리서 지금 하군무석 구축 때문에 웬만한 마법은 3레벨 이하 마법은 아주 그냥 씹어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저 허상부심부터 다 없애야되는데 아 투명해지 스크류라도 있으면 자 죽어라아 한번더 소환 아니 야 니 두명 앞에서 미쳐버려갔다 오케이 오케이 막기 시작했어 허상부신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제 50% 확질로 맞아요 어 경미암 부상 어 야 세번을 써야되네 우와 세번 뿐만 아닌데 1번 더 써야될거 같은데 곰론을 써워 늑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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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망 직전 사망 직전 야 우와 3,500 아우 됐어 됐어 어 뭐 저도뽀했나요? 까타나다 카타나요? 네 마법 카타나요? 일반 카타나 아 일반 카타나 뭐가 이렇게 자꾸 생겨? 지금 제 인벤토리 창 보시면 뭐가 자꾸 생겼다 없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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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말고는 어.. 없었던 것 같던데? 또 없죠? 여기 뭐 퀘스트가 있었나? 여기 보면 여기 좀 사막 같은데 아니야? 사막 그죠? 네 반.. 반사막 되려고 하는거죠 사막 이게 그.. 원래 사막.. 사막지가 있는게 맞나? 뭐냐? 쓸 수 있어요 어 여기는 또.. 저 진지 어떻게 되네? 사라 늑대야! 너희들 늑겠어! 이거 딴 데 가자 사막 어 이게 누구야? ベリス 깡패집단이 되려구요 깡패집단이 되면 안되요 우린 영웅 아 깜짝이야 아니 갑자기 없어졌어 아 근데 소환해제 되는게 오 상당히 멋있어졌네 보통보다 멋있어졌네요 여기 밑에도 한번 가볼까 없네요 별로 배가 없네 아 힘채가 오오오오오오 아야야야 아오오오오오오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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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야 아파 아 이상한데 나랑 나만 따라온거 같은데 네? 나랑 나만 따라온거 같은데 나랑 따라간게 낫네 아 미치겠다 아이 내가 리더라곤하지만 여기 야 너 너 뭐하냐 정말이지 반갑소 음 그렇소 아 받은다 잡아요 잡아요 누구예요 나량등이죠 나량나 탈락긴 맞는거 같애 따다다다다따 따다다따 따다다다다 저 실예요 가도록하죠 아니 왜왜왜왜왜 아니 쟤 Their 잡으면 안돼 쟤 잡으면 그ike Kixa가 팔라덴이 타락한 팔라 выпуск에서 타락한 팔라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팔라딘의 이점을 다 없어지고요 어.. 싸움 능력은 파이터만도 못하고 보통 파이터만도 못하죠 뭔가 팔라딘의 특수 능력도 없고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가 한마디로 자 우리 좀 강력한 애 싸우.. 또 잡으러 가볼까? 어? 툴라우 탭을 지금 갈 수 있어? 아 하얗제 가죠 우리 하얗제 가서 물품이 뭐 좀 늘어났나 쇼핑 한번 해보잖아 툴레인님이요? 두분 다 튼는거 아냐? 툴레인님이 딜레인은 님 아 저기 저 지금 지금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인터넷 상태가요? 네 게임이 쫙 조금씩 끊겨요 어..일단 접속해봐요 네 좀 이상하게 오전보다 오후에도 인터넷이 이상하더라고요 어? 내가 또 뭔가 많이 없어졌다? 뭐 이따오따 이러지? 히히히히히히히히 분명히 여기 있을거.. 어? 너기다 어디.. 아 분명히 여기있어 아하핰 열차였어 여기 찾고 계세요 고마워요 내게 너무 많았어요 이거 뭐야 이건 잠검 또 있네 저한테 다 주시는거에요? 어? 저 튕겼어요 아 다 튕겨요 어떻게 해? 됐다 들어왔어요 자 나랑님도 어서 들어오세요 아하핰 자 여기 잠깐 쇼핑 잠깐 하고 이리와요 왼쪽 다 따라나게 해놓죠 하핰 자 여기 잠깐 쇼핑 잠깐 하고 이리와요 왼쪽이 앞장에서 서십시오 이..여..여..여기 이거..이거 쭉 딱 이거 돌면되요 따라서 이 건물 따라서 이 건물 따라서 여기가 언데드지역이거든요 아 다 두 분 다 숨어서 다녀 이러면은 방어력이 약한 내가 제가 가장 불리한거 아니야 저걸 만났을때 자아 잡아요 도둑 저거요? 네 저 도망갔잖아요 저 도망가요 그새 한발 땡겼네 흐흫 아 까피 자 여기 돌아다니면 안돼요 말걸기기 전에 죽어요 그러면 플래시골렘 있어요 아아 마법물품을 사고싶소 그냥 구경해봐요 다들 뭐있나 새로 생긴게 있나 포션통 없는데? 포션통이 없는데요 왜요 상인인데 혼자알려 어떤거요? 얘 상인 혼자알려 파는사람 물품 파는사람 아 여기있다 물약처이스있다 얘가 파네요 자 물약처이스 하나 사구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죽을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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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면마법봉을 하나 사겠습니다 아 설마 카타나 리케님이 또 터진거에요 아 팔았어요 자 이것도 저것도 팔아야죠 아 화살 활은 플러스웨이 없네요 활이요? 네 활은 어 플러스사리가 굉장히 좀 후반쪽에 나오는데 화살이 잠만 일단 팔았구요 자 이거 살짝 놓고 어? 잠만 왜요? 누구 또 튕겼나요? 아 왜 이렇게 잘탱겨 플러스웨이 없어 아이 다시 막 들어오잖아 아이 이거 뭐야 또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 또 생겼따 없어졌다가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이거 몬스터 이것도 한번 충전해야 돼 이건 너무 비싸고 아 음 없죠? 음 이거 저거 많이 파셨네 다 어 여기 뭐예요? 아 이거요? 걔네들 엄청 세요 흐흫 살정이군 네 한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게다가 겁나게 잘 때려요 거기다가 마법 아 뭐야 마법 마법 안 맞고 둥기도 잘 맞나? 때리기도 맞기 아 둥기 둥기가 그거였나 뭐 하여튼 뭐가 면역이었는데 아 일반 무기가 네 일반 무기에도 면역이래요 어 누가 포션 야 맞다 그 동글넥대님이 포션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동글들들 쓰면 되겠네 좋아요 가죠 가가가 오 Haa 이건 바로 수면마법봉이에요 하나 샀어요 장만했죠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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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멀티천가요? 아 지금이요? 오세요 오세요 근데 캐릭터는 제가 안되겠다 잠깐만 아 지금 안되겠구나 아 시간이 벌써 10시라 아 같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은 지금 와도 되게 조금밖에 못할텐데 자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만들면은 아 이게 참여하기가 참 그렇다 그러고보니까 그죠 그쵸 레벨이 너무 차이나가지고 들어오시면 레벨이 일로 일자리로 만들어질텐데 아 아 그러면 되겠네 아 오세요 살리면 되겠다 오세요 오세요 이거 이 캐릭 이 캐릭 그 줘도 되나? 저희가 정해져도 되나요?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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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오케이 아 방제 1212 비밀번호 135 7 구역 시기 우워우 나는 왜이래 코 делает 오비 참 좋아하시니 애들이 나한테만 겁나게 한져 아유아유 아유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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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어머 워오오오오 문빡을 제대로 안하시는군요 모든 마블 다 흘러 몹을 모든 몹을 다 흘리고 다녀요 뭔가 백스텝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잠깐만 잠깐만! 백스탭 들어갔나? 백스탭 들어갔어요? 어? 뭐야 안 들어갔네? 아 없어요? 아 그런게 어딨어? 아니 저분은 창백한다고만 말만 하고 그냥 도망가신건가? 아래 각잡아올까요? 아! 아 잠깐만 얘네를 우리 잡을까요? 이제 이제 잘 잘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아니 뭐 준비고 뭐가 없어 그냥 쏘고 봐 저분은 아니 일단 쏘고 보시는데? 아! 아 이건 네! 너무 이거 이벤토리가 나는 개뿔 너무 많아 여기서 닭잡아 오자 어 닭잡아 닭잡으러 가자 응! 어? 닭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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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조짐이 안 좋아 자 닭잡음 고 오늘 딱 11시까지 11시까지 하는걸로 하도록 하죠 11시 부터 예, 심목질의 밤을 아, 4그루트한 남자 한 번 써봤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야아 스켈레토는 지약인데 왜 지약이에요? 데미지가 1바퀴 안바퀴요 어? 아아 쟤네들 그 그 공격이 그거지? 발사공격에 데미지가 엄청 세지 아 저항력이 뼈사이로 다 통과해서 그런가? 그죠 니네들 혹시 어? 니네들 다트 안갖고있네? 나 다트 다 쓴거 같은데? 저희 잠깐 어.. 살려가지고 갈까요? 저 에너지도 좀 채우고 왜요? 랜안님 또 찍었네? 랜안님 왜그래요? 오늘 자주자주 튕기시는 랜안님 하지만 나가는것도 빠르지만 들어오는것도 굉장히 빨라요 흐흐 흐흐흐 에너지좀 채우자 저 살리고 그 다음에 장비좀 채우고 흐흐흐 아아 앙크에그도 저기다 팔죠 잠깐만 아 근데 그게 계속 팔 수 있나 이제? 아 이게 잠시만 계속 팔 수 있나요? 원래 한 번으로 다시 제안했었잖아요 뭘 계속 팔 수 있었다가 쟤 얘 뭐라고요? 예 아아 계속 팔수 있는데 예 preço 어 그럼 대각이지 자 아 너무 내 그 이벤토리가 꽉 차가지고 아 이제 이제 좀 되네 자 이거 이거 예 이분이 싱글 한송무기 스타일이지 자 다 됐나요 고우 오케이 자 베레고스트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바로 그 대장.. 대장간 나오잖아 어 뭐야 누구 아 이런 다시 만났군 아무래도 우리는 드림없이 다시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고라이온이라고 그렇대요 저 사람 잡아요 한번 쏴 보세요 예 여기 쏴 보세요 쏴 쏴 쏴 쏴 쏴 쏴 쏴요 자 멈춰줄게요 때리기 시작해요 괜찮아 쟤 쏴 아 오오오 오 안바라 안바라 안팔았어요? 제작하지 말고 그냥 팔을게 나아요 네 팔아죠 팔아요 아 4000골드가 아 만드는거구나 팔아야죠 500골드 20000골드 씨 도둑농같은 일이라고 아 나도 나도 나 나 다트 나 다트 다트 아주 굴instr덕 으 nue tenha 오호 야 보석이 왜 이렇게 많아 å 어 왜 이렇게 나 다트가 많지 어 나 두백 밖에 안쌂는데 왜그 저한테 다트있던거 깔아서 내론님한테 쓰는ıt 야 보석이 왜 이렇게 많아지? 어 왜 이렇게 나 다트가 많지? 어? 나 두개밖에 안쌌는데? 왜야? 저한테 다트 있던거 팔아서 내로님한테 쓰는거 보네 아이템 분배기 동글내 다동 아이템 분배기 어느순간에 네 아이템이 나한테 있다 꼭 비지투 할 때 얀을 보는거 같은데? 그거 아시나요? 얀은 스크립트가 그렇게 짜리는진 모르겠는데 하다보면 얀이라는 동력 캐릭터가 혼자에도 나는 분명히 아이템 옮기지 않았는데도 지가 막 동료 아이템을 갖고있어요 지금 그 인베토리창에 막 반지패서서 갖고있고 지방자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흐흠흠흠흠흠흠 다시 그 안 그래도 약한 애인데 레벨 3밖에 안 돼 오 잠깐만 나 레벨 거의 하겠다 나 2레벨 먹으면 이제 쓸 수 있겠다 어? 어 그 소검은 또 언제 갖고 왔어요? 아니 그 소검은 또 언제 갖고 왔어? 코너랜드 어서 오세요 야 정말 알게 모르게 혼자 퀘스트 다 하고 다니시네 고맙게 지리 자 그러고 보니까 그 장화 찾아주는 곳도 있지 않았나? 아 그래요? 잠깐만 하이 엣지 가서 하이 엣지에 퀘스트는 없죠?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퀘스트는 없는데 퀘스트는 없는데 그냥 그냥 언데도 좀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었죠 뭐 있나? 그냥 왠지 맵을 다 안 밝히면 찜찜하기 때문에 퀘스트는 없음 이퀘스트는 없ход 하이 엣지 pentru 이퀘스트는 없 reason 하이 엣지 Hai 고우 고우 방어력은 뭐죠? 마이너스 1? 괜찮네 여기에도 어떤거요? 딜레이니님 어? 딜레이니님 거기서 뭐 했어요? 아 뭐 보고 있었어요 키트설명 아 키트설명 딜레이니님 카발리오 아니에요? 저요? 그냥 팔라딘인데요 그냥 팔라딘이에요? 아닌가? 카발리오인가? 카발리오로 그냥 팔라딘으로도 있네요 왜 그 뭐지? 그냥 팔라딘이 좋은점이 없지않나요? 키트보다 인코지터가 짱인데 내가 봤을때 인코지터가 팔라딘중에 제일 짱인거 같애 뭐 무슨 효과인데 대박 장거리공격이다 어떤 역할이냐면 마법사들이 힘을 못써요 뭐요? 마법사들 마법사들 마법사 전략군이요? 예 디스텔 마법이 즉시시전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쏘면 바로 나가거든요 예 팔라딘의 탈수는 위자드 슬레이어죠 파이터 쪽에 위자드 슬레이어가 있긴 한데 걔는 진짜 위자드 슬레이어가 아니고 인코지터가 진정한 특히 디스펠이 레벨의 2배의 레벨로 시전되서 레벨이 12만 돼도 리치의 보호마법으로 다 바뀌네요 리치 대박이에요 12레벨만 되면 24레벨 디스펠로 치는데 리치가 20레벨이잖아요 그러면은 24레벨이면 같은 레벨일때 50% 확률이고 1레벨이 높을때마다 5%가 늘어나니까 4레벨이 높으니까 70이죠 70% 확률로 벗겨내죠 70% 확률이면 뭐 대박 많이 벗겨낼 수 있죠 근데 리치가 20레벨이 맞았나 그것도 잘 귀감민거 하네 와 여기 뭔가 있나요 과자가 carriers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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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or 괜찮아 괜찮아 이게 Vacarian이 양성검이었으면 다 쓰고 agraderust 좋겠다 만나봤자 20이지 그럴거야 죽어래 나의 다트 실력은 어떠냐 아 이게 가면 갈수록 내 다트를 좀 잘 던지는 것 같아 애가 내가 마법사가 아니라 다트수야 다트 마스터가 될 것 같아요 다트만 겁나게 던지는 게 잠깐만 자 닭 구하러 가자 말하는 닭이 있어요 굉장해요 오오오오오 자 괜찮아요 슬립봉 있어요 나 마법봉 사타니까 슬립마법봉 야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댐바 댐바 쉽게 죽지 않는다구 얘네들 머리카드 있나? 아 얘네들 후크블린이나 머리카드가 없겠다 머리가죽 있으면 그거 나중에 팔면 돈 되는데 한 개당 50원씩 근데 진정한 돈벌이는 그 앙크에그 머린데 그죠? 나냥님 뭐요? 아니 원래 늑대님이 갖고 있던게 아니라 내가 나냥님껀데 늑대님 다 뺏어가지고 화살 다시 빌리고 있는거야? 잠깐만 이쪽에 이쪽에 닭이 있을텐데 치킨치킨 닭닭 어디있냐 근데 우리 한번도 안잤죠? 근데 한번도 안잤는데 어떻게 애들이 피곤하질 않아? 애들이 체력이 만땅이야 뭐지? 드리즈트?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드리즈트 당신은 병범한 말하는 닭이 아니로군 당신은 치느님이였어 우리 맥주와 함께 아 저도 치킨 먹고싶어요 멜리캠프 너 털좀 뽑을까 우리? 배탁 잡습니다 잠깐만 통닭이 한마리라서 니가 잡아먹어도 백안차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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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얘를 자기가 스승님한테 대려다 달려라 하나ya 오奴 카 vole 왜요? 아 그래요? 저.. 밥..반마리 먹고 저 배부르텐데 우리는.. 제 동생이랑 그때 먹으면 혼자서 한마리 반까지 되는 거구요 한..한마리 반이요? 내가 많이 먹었을때 한마리 반 먹었죠 저도 그러다 속에서 수발 올라와요 뭐..뭐라구요? 뭐 올라온다고요? 위에 올라와요 위에 위에 영유 영유 뭔소리 하나 했네 저장 한번 하셔야 될거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저장해야죠 저장 한번 하구요 여기 닭을 잡았는데 닭이 말을 안해 닭을 말이하면서 여기 갖다달라고 하는데 닭 알아요 닭? 아 닭을 안돼 흥민호군 니네 일어났소 말하는 닭을 구해왔소 어.. 멜리캠프인가? 자 꼬꼬 삽니다 아니 근데 그 닭인데 어떻게 말을 하지? 구강구조가 혓바닥으로 있고 다 그런가? 앵무새도 말을 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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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어.. 그 생각도 보니까 맞네 앵무새도 말을 하는구나 근데 앵무새는 혀가 있지 않나요? 닭도 혀가 있나? 혀 있는걸로 알아요 혀 비슷하고 어.. 어어.. 신기하구나 아니 근데 없어도 마법으로 말한다고 하면 돼 맞아요 마법으로 잠깐만 어.. 당신을 돕겠소 해골로 가져오래요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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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있어요? 어? 저장했어야 되는데? 네.. 네.. 살아라.. 살아라.. 아.. 어우 살았어 살았다 살았다 저게 반환의 확률이 아니라 33% 확률 아닌가? 발 있어! 다리가 팔! 그리고 오오오 감사해요 달리테리 스승님 감사해요 어 그렇대요 아 그렇다고? 아아 잘했대요 그래서 그럼 잘했대요 잘했대요 그럼 평균치 드디어 드디어 아니 그래도 그래도 평균치 돼 우리 아직도 보통사람이에요 우리 착한 일 되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보통사람이야 이상하네 아니 누군가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참 이상하네 아이 누구지? 아이 막고있는 분이 이분 아닌가? 아 왜 입구를 막으셔 아 길막하고 왜 할래 아이 에이 잠깐만 어 어 우리 밑에 가서 해적선 털까요? 해적선 해적선 우리 근데 하룻밤치 자야겠다 근데 왜 우리는 여행을 엄청나게 했는데 애들이 안피곤해? 잠깐만 다들 건강을 몇준거야? 어? 엑셔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건강이 다들 맥시멈이니까 피곤하질 않지 다 아 원래 마법사가 원래 내가 건강을 낫게 찍어서 원래 내가 빨리 피곤해져야지 애들이 이제 쉬는데 해 으흩 우리 조비알저글러가서 거기에 용무도 있으니까 조비알저글러가서 우리 하룻밤 자자. 신세를 지지도록 하자 아! 베레고스트에 그것도 있다 여기 할거 왔네 그러고 보니까 집도 털어야되고 아 집은 안 털어도 되는구나 우리 탈거는 안되죠? 이제 영웅의 길을 가야됩니까? 아 영웅의 길을 가야됩니까? 잠깐만 여기쯤 아니었나? 여..여기쯤이었나? 어디였지? 아 칵샤이니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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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샤이니의 장점 네트퀘스트 하나 있잖아요 무슨 과개요? 용병과개요 아 정말이요? 아 우리 용병을 좀 맡겨보세요 잘합니다 어어 저 졌소 얼마를 줄꺼요? 아 전 너무 싸졌소 아 이거 마음 바꿨소 당신은 제가를 받아들이겠소 아 같이 가야되꼬? 아 같이 가야되나봐요 이거 아.. 칵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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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있어 너 쟤가 보면은 얘가 가게 주인이라 뭐라고 할걸요? 빨리 뒤져 뒤져 우리 주인 밖에 내보내고 다 뒤젠다봤어 아 왜이렇게 행동들이 빨라? 다 뒤져나? 왜이렇게 다 뒤졌을거 같아 아무것도 없어 네 다 뒤졌어요 보석들이 제 가방에 하나씩 들어오고요 자 이건 되게 간단한거니까 잠깐하고 갈까요? 어? 경험치고다니까? 내로님 P.S님 아아 아아 잠깐 넥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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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칵샤이니 움직여요 잠깐잠깐만 움직이세요 잠깐만 잠깐 뭐야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잖아요 내가 아니면 심심하면 나를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에다가 화살을 넣어야 될까 이러면서 아까 전에 지나가는 그 뭐지? 화살 한 대 탁 맞춘 거 그새 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잠깐만 이쪽이었죠? 카케인이 이쪽인가 저쪽인가에 가면은 반응을 할텐데 여긴가? 야 정말 바바리안이 이동속도가 빨라가지고 빨리 가긴 빨리 간다 어 쟤 뭐야 도저기다 야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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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 레벨을 또 했어? 나냥님 했네? 나냥님 레벨 왜 쟤? 5레벨 됐네 카케인이 이쪽으로 가면은 반응을 할텐데 어 어 어 나냥님 또 빨리 들어오세요 나갈때도 빠르지만 들어올 때도 빠르잖아요 나갔어요 그럼요 원은 솔직히 원 원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티오비까지 원거리가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붙을 필요가 없잖아 아 법사도 낫지 않나? 법사요? 메이즈 아 메이즈? 메이즈가 더 좋긴 하죠 근데 난 장거리에서 좋더라고 내가 그 그 그 그 제거 그 플레이해놓은거 보시면 알겠지만 민스크가 민스크가 아주 그냥 계속 해야죠 티오비 가면 몽크가 너무 사기인거 같아 근데 카케인 왜 반응을 안하지? 카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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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안해 어 됐다 나 빌어먹을 상당을 잔다 지쳤어 우리가 너 뭐야 인마 너 경험처 안줘? 어? 아이 야 너 가 인마 경치도 안줘 어? 얘 여기에 있네 그냥 내 잡아요 안가네 잡아요 제 동료인데요 네? 제 동료에요 동료 안 돼에에에에엥 이렇게 유일하게 안 돼 그냥 가요 그냥 가 내가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아하 음...어? 저긴 뭐하는대지? 뭐지? 저긴... 우리 보물선 탈로가요 레이아노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보물선 어디있더라? 잠깐만 여기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갔었나 야 돼amba ус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오오오오오오 자아 셀립시팡이가 그니까 세이렌이 가장 무서워 하지만 버서커가 있잖아요 바바리안이 바바리안 레이즈가 현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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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죠 현옥도 그거 뭐야 무시면 바바리안 앞세워서 가면 돼 넌 누구야 아아아아 그래 바실러스 잡자 예 바실러스 잡자 넷 갑시다 야아 이거 힘들어요 힘든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르겠어 바실러스 네루님을 때린다 얜 누구야 어 자 공격 야 이거 도구와서 하리네 허허헤헤 우어업 도구와서 하리네 아 도구와서 하리네 틀어 또 레벨업 했네 어 아니 아아 레벨업 왜우뜻 자주 하나 했네 이건 나나나님이 아니라 동굴님이지만 아, 너희가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해? 해독재 없나요? 저 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래? 합성장군 적지만 힘이 안 되는 야, 너 에너지 괜찮을 거야? 필스포야 아니, 필스포야 잠깐만 죽지 않을 거예요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안 죽었죠? 오케이 자,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지 좀 안전하지 않나? 말만 잘거면 해골들 다 없어져요 아, 말만 잘거면요? 네 말, 말, 저 안할래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늑대님이 앞으로 예? 오오오오오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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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뒤로 뒤로 뒤로뒤로 더 뒤로뒤로 오우 큰일날뻔했네 와 에너지 먹어요 피 먹어 어 나 뭔가 많이 생겼네 또 자 일단 바실러스크는 그 소환 아 소환해야 되나? 도마님 어서오세요 이거 잠깐만 라이트닝 볼트를 쓰죠 얼음왕자님 어서오세요 라이트닝 볼트를 쓰고 잘해야되는데 자 믿겠어요 오오오 자 일단 전투대형 전투대형 조심조심조심 나 근데 레벨업해야되 아유 예 멀티니즈니요 자 말을 잘하도록 한다고 믿겠습니다 해골들을 다 사라지게 오오 망했다 망했다 아니 왜 망했다고 왜 아이 잠깐만 잘한다며 아니 3번이였나 아니 3번이요 3번 3번이요? 네 됐나요? 1번이요 제발 다 더비면 힘들어 1번이요 오? 됐나? 네 됐어 됐어 오케오케오케 자 그러면 예 너는 달리고 어? 음 너는 나는 나는 매직미사일 쏴자 난 매직미사일 쏴야되는데 없잖아 제가 갖고있어요 제가 쏠게요 아 그 봉있어요 아 그 봉있어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라이트닝볼트를 쓰겠어요 자 앞에서 왼쪽으로 피하세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피하세요 네 grief 뚫려이닝님 고우 오케 잠시만 한 방 tast ας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뭐라는 나 être 아놔 진짜 미쳐 버리겄네 그냥 아 아놔 치기 아이 아ự아이 아오아여 왜왜 olha 아잇入口이 이거 이건 뭔일이여 야 이거 받아봐 아프지 아니 안아프네 아 면역이래 낸게 면역 아 얼음이 아 안 든니까 낸게 면역이겠구나 아 이거 맞지도 않고 어디있어 뭐야? 아 저기도 있네? 어 굉장히 많네 자 꽝! 오케이 조심조심 자 라이팅을 하는데 여기다가 자 두명 다 오오오오오 큰일날 뻔했다 다 맞히실 뻔했어요 그랬어요 어 잠깐만 라이팅 환드 다 썼다 아이고 한방 남겼어야 되는데 아 에벅하셨어요 아 미치겠어요 자 레벨업 일단 하고요 위에 저기있어요 어디에요? 위에 저기있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죽어 죽어 됐어 어어 어 뭘하지 처음부터 뭘해야되나 허장물신 아니야 멜프해산성화살 자 멜프해산성화살로 갈까? 아니야 거비줄로 가자 아니야 멜프해산성화살로 가자 좋아좋아좋아 나한테 뭐가 이렇게 많지 굉장히 뭐가 또 많아졌는데 한눈팔면은 뭐가 어? 응 아 바셀러스 그 이것도 현상화살로 받으러 가자고 어 얘 누구야? 너 누구냐 짠 어이 참 오오오오 동굴력됐네 지대로 한 대 쳤네 잠만 근데 암습도 아닌데 16이나 달았네요? 대박이네 아 아 그러면 8데미지에 16이구나 오세요 아니 나 자꾸 날 공격해 아니 오지마 아니 절로가 아니 왜그네 아니 나는 난 체중도 약한 아이고 아퍼 아니 자 가가지고 현상을 받도록 하죠 우리는 아무리 여행을 해도 지치지않는 에너자이저 파트야 아 애들 안 지쳐 우리 어떻게 된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다들 여행을 몇번이나 했는데 지금 아유 아유 왜그렇게 아유 나를 때리려고 그래 아유 아퍼 아유 아퍼 저도 때려보겠습니다 아유 왜 내가 얼마나 약한 연악한 몸인데 근데 패밀리한테 일러가지고 패밀리한테 때리라고 할거에요 슈퍼 임포턴트 아유 아유 이렇게 때리면 안되는데 슈퍼 임포턴트가 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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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됐어요 안되의 뭐.. 뭐가 안되죠 저주 걸렸다 예? 어 이상한 관츠를 꼈더니 저주 걸렸어 프롬 넘어가 cleans 그 그 그 거시기, 거시기 위한 거시기일텐데 잠깐만 이거 망치도 누구 월모 쓰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 전 양승권 필요한데요 근데 팔라딘이 나중에 둥기가 필요할때가 있을텐데 아 팔라딘이 아니니까 나중에 적들 중에 둥기가 필요할때가 있을텐데 나는 불퍼려고 해서 도망가야겠네 그때를 대비해서 저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제가 그거 빼고만이니까 휘파람의 검은 또 뭐야? 저거 다 팔아요 휘파람의 검 건틀렛 저주받은 건틀렛 아시리나 아휴 이건 뭐야 휘파람의 검? 아! 아니 뭐야 이게? 네? 특이하네? 아 플러스있지 않은데 찌르기 공격으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배기데미지가 아니라? 원래 숏소드가 찌르기 데미지인가요? 원래 숏소드가 찌르기에요 아 그래요? 오오 배기는 그러면 양손 그 다음에 롱소드 카타나 시미터밖에 없나보네 뭐지? 네, 바로 잡아봐 난 대본의 백인줄 알았으면 그것도 아니구만 여기 어디가다가 멀레 잡으려고 그랬지? 아 저기군요 자 저장한번 하구요 되지도 않는 흑고블린들이 나타나가지고 내놓고 다 내나 해가지고 다 죽었네 예? 뭐지? 예? 아 붙잡아 이거 어? 어? 어떻게 해야? 그니까 이게 상대를 잘 알아보고 덤벼야되요 덤빌라면 근데 잘못 알고 덤비면 저렇게 된다고 어 아유유유 뭔가 이렇게 뻔찍 뻔찍하냐 누구에요? 흐흐흫 어 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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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데드한테 오오오 야 언데드한테 쓰는 검이 좋다 언데드검이 정말 좋네 아까 얻은거 있죠? 대 언데드검 인데드 누구야? 킬사크 안 대 이 광개 사라지지 않도록 올라서 어? 잠깐만 어어어 오오오와 아 잠만 사라졌는데 이야 아 언데드검 100개 정도 있어 네 온데도 가면 장난아니네 대박이네 이게 명중료나..어 나 피곤하다 나 드디어 피곤해요 이보세요 이들보세요 아주 피곤해요 자지마요 아이 아이 자야지 아이 이 사람들이 드디어 피곤해졌는데 자야지 아이 메모라이즈를 할수있게 됐어 이제 아이 이게 메모라이즈를 드디어 아유 좋아좋아 딴데가면 아 아이 장작물도 좀 가지고 오고 이거 야 이거 스포드 한잔 드리지 자 가자 아이 저거 거기 뭐있나요?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나요? 아 길이 막혔구나 막힌 길이였군요 다람쥐있다 야양님 누군가 공격하고싶죠 다람쥐있어 다람쥐 아유 안돼 이거 아 나양민 그새 죽었네 야 쇼 쫄깃한걸 어떻게 죽였어 참 화선수도 좋다니까 아유 나를 공격하지 말고 다람쥐을 공격해 preaching 다람쥐님이 잡았어요 내가 가다보면 토끼도 있을거야 근데 쟤네를 공격하면 경험치 주나요? 인데 네 1 1줘요? 아 1주는구나 야 야 나양님 담지를 봐서 경험지 1위나 파티에 도움이 되셨구나 잠깐만 근데 다들 그.. 파티에 얼마나 공헌이 있어요? 볼까? 어.. 경황찹겐 36하고.. 오오! 얘네들 뭐야! 많다 많다 많아요 잡.. 잡아요 잡아요 어 왜왜왜왜 오오오오! 오오케 야아 잘 싸우는 애들 오오오오! 아이 큰일 났네 저..저.. 박가봐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게 바바리안.. 포션.. 포션은 없네? 그럼 보니까? 나..나 뭐가 또 새겼네? 나 인벤토리 창을 가끔씩 확인해줘야돼 뭔가 모르게 생겨있어 하면서 정리를 한번씩 해줘야돼 어이 쟤 왜이렇게 빨라? 어이 굉장히 쎈데? 우와 레벨업했어 레벨업하면 에너지로 찼으면 좋겠다 일어나는 만큼만 이야 이제 바바리아는 피 한번 채우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백..백오십원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채울때마다 이게 건강이 이십이면 어 얜 또 누구야? 오우 아 또또또또또또 아 또또또또또또 자 이야 36점? 야 장난인데 진짜? 야 추뎜이 정말 많이 붙는구나 하긴 추뎜이 7점이 힘이 저렇게 높아져 힘이 저렇게 높아져 아이고 여기 죽겠네 다 틀어봤고 다 틀어봤고 여기 다 돌았네요 자 가죠 어? 어 저기 안돌아 저기 저기 여기 안 갔는데 여기가 있으려나? 치 저기까지 한번 가보고 아 이게 바바리가 어떻게 하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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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지? 예, 나 바로 할 수 있어 고체 에너지 1 남았어 1 대박이다 대박 정말 잘 살렸다 가죽은 동굴 루켓님한테 주면 되고 어 어떡하지? 아 이게 아 여기서 이제 클레딕이 없는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괜찮아요 팔라든이 나중에 클레딕 역할을 하면 되니까 구는 되야되 아 구해서 얻나요 그걸? 성직자 성직자 주문을 레벨 9부터 시정 아 그렇구나 그게 레벨이 정확하게 몇이었는지 몰랐어요 자 이 옆에 어 저기 다람쥐 또 있네 자 아우 여기 되게 머네 여기 이쪽인데 여기죠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자 어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흩어지지마요 나 어딨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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